자 이번 종목 또 1000% 수익이 터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똑같은 1000%라고 해도요. 1000%짜리라고 해도 추천금액이 천만원인데 이 종목은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믿을만한 기업이고 고액자산가들을 위한 추천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금액을 2000만원으로 책정을 할 거고요. 50%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무료 추천주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산이 많이 있는 분들은요. 무조건 50% 할인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멤버시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싹쓸이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아울러 이 종목은요. 저희 카페에서 600% 이미 수익이 났었던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9,500원입니다. 아 저 9만5천원입니다. 9만5천원. 자 9만5천원짜리가 이번에 종합주가가 이렇게 빠지니까 엄청나게 급락을 했어요. 자 이번 종합주가 1,400포인트 이런 일이 터지지 않으면 이 종목이요. 3만원 이하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이번에 9만5천원짜리가 3만2천원까지 주가가 빠졌거든요. 자 지금 약한 40% 이상 급등이 오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지 삼성전자 동학개미운동에 아직까지도 동참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동참하실 분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이요. 기술적 반동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이 특정금액을 쉽게 절대 돌파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이제 여러분들은 대공황을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만5천원짜리가 이번에 대공황이 오고 국가부도사태가 터지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얼마까지 빠지는가. 무조건 만원으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잠재자산 9,500원짜리가 만원까지 빠지게 된다면 자 1000% 가까이는 따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무조건 따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3만원이었으니까 맥시멈 그냥 만원으로 잡았는데 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자 그런 일이 만에 하나 벌어질 수밖에 없다. 벌어진다면 이거는 대공황이 아닌 다음에는 때려주고도 그 금액까지 떨어질 수도 없습니다.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게 3만원까지 떨어진 거지 이 종목은요. 떨어질 이유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공황이 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 듣고 빨리빨리 주식 정리하시고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단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단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 그래서 저도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제가 요의준비 땅 하기 위해서 지금 동영상으로 지금 계속 녹음을 하고 저도 지금 종목을 발굴해 놓고 있는 겁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때가 되면 빨리빨리 다 골라냈으니까 무작정 그때 가서 배팅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 보시면서 제 왼쪽의 수익률 그리고 앞으로 보여줄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보고 인정이 되신다면 이렇게 4년 동안 수익을 공개하는 카페 방장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이 수익률을 보시고서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 잠재자산 9만 5천원짜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유튜브 동영상 보시면서 저를 찾아오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일체 전화통화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문자로 먼저 연락을 주시고요. 자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카페 오는 방법을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더보기를 누르시면 돼요. 이 더보기를 누르시면 바로 밑에 유료 카페, 유료 추천주, 무료 추천주 받을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돈 버는 비결을 배우는 방법 이렇게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9,500원이다. 잠재자산이 왜 중요한가 이 포스트를 보시고요. 이 잠재자산 새로운 경제 이론을 만들어 놓고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이 잠재자산 정보라고 하는 상식은요. 이 지식은 서적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직까지도 삼성전자 배신 제가 지금 167탄째 여러분들을 매일 얘기하죠. 삼성전자에 이런 엄청난 기회에 삼성전자를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리고 어제 오늘 아마 삼성 계열사 주식이 이재용이가 발표하는 바람에 주가가 잠깐 좀 반짝 올랐죠.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개박살납니다. 제 이야기 들으세요. 정신 차리십시오. 이 얘기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조심들 하십시오. 자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서 최근에 삼성전자를 특히 많이 매수했던 개미들 주식에 대해서 모르고 대한민국 시총 1위니까 삼성전자를 이제 금융위기가 서울에 이제 집 좀 재산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금융위기가 오고 있다라는 걸. 그래서 집을 빨리빨리 파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야 이거 삼성전자 안하는 주식은 몰라도 그냥 삼성전자는 사면 돈이 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올인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삼성전자를 사는 때가 아닙니다. 자 삼성전자 사봐야 돈 몇 푼 벌지도 못해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물릴 시기입니다.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시고 그때 가서 물리고 난 다음에 제가 추천하는 종목 살려고 그러면 손절 쳐야 되잖아요. 정신 차리시고 빨리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그 동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이제 고액자산가들이 계속 연락이 옵니다. 저는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이미 이제 저를 만나겠다고 오는 사람들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받으려고 오는 거기 때문에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비용이 200만원 정도 들어가요. 50% 할인받을 수 있는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만 제가 지금 주말 주일에 걸쳐가지고 한 달 이상 예약이 밀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작정 전화한다고 지금 빨리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다. 다 돈 많은 분들이 뭐 찾아온다는 거기 때문에 뭐 세치기 할 수도 없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지금 예약하셔도 한 달 넘게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자산이 없는 1억 이하의 조액 투자자는 그럼 언제 만나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이미 고액자산가들로 한 달 이상 예약이 다 밀려 있기 때문에 제가 주중에 오후 3시서부터 9시까지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활회를 했습니다. 이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 떼돈 버는 방법 난 주식 아무것도 몰라도 떼돈 벌 수 있는 방법 자 한 가지 있습니다. 회비 아끼지 마시고요. 고액자산가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모조리 싹쓸이 하십시오. 제가 왼쪽에 여기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조금 있으면 이제 수익률 나올 텐데 자 여기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하고 240개 종목을 모조리 샀단 말이에요. 자 이 수익률을 보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저랑 똑같이 움직이시면 됩니다. 돈이 되는 종목을 미리 싹쓸이 해놓고 기다리다가 보면 어느 종목은 뭐 이렇게 100% 오르고 어느 종목은 200% 오르고 어느 종목은 11%밖에 안 오르고 어느 종목은 500% 오르고 자 이렇게 400% 오르고 어느 종목은 300% 오르고 이렇게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좋으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냥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다 1000%짜리니까 어느 종목이 먼저 트이고 어느 종목이 늦게 트이는 것과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싹쓸이 하셔서 많이 올라오는 거 500% 1000% 먼저 오르는 종목은 다 팔아먹고 덜 오른 종목에다가 다시 또 분할 매수 더 들어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싹쓸이 하면 당점 확률이 더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싹쓸이 하는 겁니다. 자 2016년도에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지금 보셨던 거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2년 동안 홀딩한 수익률입니다. 자 이 수익률보다 지금 4배 5배 대박이 터지는 최하 1000%짜리들만 지금 골라내고 있는 겁니다. 최하 1000%짜리들만 자 제 이야기대로 이제 여러분들은 대공황을 준비해야 되고요. 대공황이 저는 이미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저희 카페에서 최고 미국 종합주가가 최고 고점을 찍을 때 제가 이미 이날 야 이제 대공황을 준비해라 라고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글 쓴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이 포스터를 보시고요. 제가 약속을 했어요. 2016년도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중에 유튜브를 보니 뭐 IMF가 온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방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길래 그 새끼들 전부 다 사기꾼이다 지금은 대공황이 올 때도 아니고 금융위기가 올 때도 아니다 자 유튜브 클릭 광고 유도해가지고 광고비 클릭 유도하면서 그 광고비 책정 해먹고 사람 유도하는 사기꾼 같은 놈들이다 라고 제가 저희 카페에서 이야기하면서 아직은 주식 투자를 할 테니 나를 믿고 무조건 주식 투자해라 때가 되면 대공황이 오게 될 텐데 앞으로 4,5년 후가 될 때 그때 가면 내가 때가 되면 정확하게 이야기하겠다 라고 해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날이 바로 2월 26일 날이에요 자 이제 종합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여러분들 많이 올라왔다 라고 해서 넉넉히 기다리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정리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다시 종합주가 급락이 오게 될 것이다 정신들 차리셔야 됩니다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 그때 당시에 이제 2016년도 저를 믿고 투자했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몇 개만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 지난 몇 년 동안에 수익자료 자그마치 천 개가 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다 들어가서 클릭하십시오 클릭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다 확인하세요 자 돈이 되는 종목을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보통 40개씩은 들고 있다 저는 240개 다 샀지만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보통 40개 50개씩 이렇게 다 싹쓸이 매수했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는 수익률 이런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전업투자에요 저한테 돈 버는 비결을 배우셔서 제 방송을 들으면서 매일 이렇게 수익 내는 거 자 이것도 수익자료가 500개가 넘게가 있습니다 이 왼쪽에 전업투자 수익률 들어가서 일일이 다 눈으로 확인하세요 자 이제 50%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50% 할인받을 수 있는 이 멤버십 회원 이 멤버십 회원 카드를 가입하신 분들만 제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리고 만남 예약을 잡습니다 이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백날 연락해봐야 제가 만날 이유가 없죠 자 이거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은요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무료 추천받을 수 있는 방법 자 이 국민기업 관성에 오셔서 이 포스트를 보시고서 자세히 읽어보시고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활동하시면 대박 주식 시리즈 천만원 짜리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구인구직 광고인데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국민기업 관성에 타이틀을 달고 유튜브에서 활동하실 목회자 그리고 선교자 자 그에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시면 제가 소정에 인건비라던가 아니면은 급여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텐데요 자 이 종목이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3천원대까지 빠졌다 이제 기술적 반동구간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특정금액을 절대 못 넘어갑니다 자 이런 종목은요 잠재자산이 9만 5천원짜리가 이게 만원대로 떨어진다는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말이 되는 일이 금융시장에는 벌어진다는 이야기죠 자 9만원짜리가 만원까지 떨어지는건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금융위기가 와도 5토막 6토막은 날 수 있어요 심지어는 7토막까지 나는건 제가 봤습니다 자 그렇지만 거의 10토막 9토막이 나는 경우는 나는 한 번도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다 근데 이제 그 시기가 100년만에 대공황이 오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종목 10분지 1토막이 날 때 매수하시면은요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아끼지 마십시오 자 천만원에 50% 할인받으면 자 500만원인데요 여러분들이 몇천만원 투자해서 10%만 먹어도 그 회비 뽑고도 남습니다 그럼 나머지 990%는 다 보는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단 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서 인생 승부를 거십시오 인생에서 이런 기회 쉽게 오지 않습니다 자 저도 주식 투자를 한지 지금 몇십년이 지났는데 이번 기회에 저도 마지막 인생 승부를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중에도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준비된 자들만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